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06페이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고 또 저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할 법한 이야기인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인터넷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How can I use internet? How can I use internet? How can I use internet here? 문제는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쓰는 거겠죠? 그렇죠. How can I connect to the 와이파이? How can I use 와이파이? How can I use 와이파이? 보통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게 어떤 호텔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거기에다가 룸번호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서 넣으라고 하죠? 네. 되게 복잡하죠? 좀. 진짜 안 쓰고 말지. 그렇죠. 프리 와이파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세이프티박스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How can I use the safety deposit box? How can I use the safety box? How can I use the safety box? 금고 쓰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새로 자신만의 번호를 설정해야 하니까. 그렇죠. 보통은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고. 맞아요. 브릭 깜빡깜빡 거릴 때 새로운 네 자릿수를 입력한 다음.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네, 기억 기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번호를 자기 집전화 번호로. 그렇죠. 그러면 좋죠. 아, 이거 집전화였나? 생일이었나? 이게 아니라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아, 그건 치매. 그렇죠. 난 금고에 넣어둔 적은 없는데. 참가 왜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치매인지 몰라도 저는 가방에 현금이랑 잔뜩 들어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분명히 기억이 나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건 도둑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지갑만, 그것만 딱 없어졌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 딴 데다 내려놓고 거기다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막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진 적이 있었죠. 음, 그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도. 현금 한 3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말이죠. 네. 뭐 어떡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위로의 이메일 보내주세요. 어떻게 문을 잠그나요? How can I lock the door? How can I lock the door? How can I lock the door? 문은 자동으로 잠기죠. 다 뜨면 그냥 끝. 그렇죠. 네, 네. 문을 안 잠기게 닫는 법이 오히려 힘들겠다. 그렇죠. 주로 안 잠그기 어떻게 해나요? 안 잠그기 해놔야 될 때? 저는 슬리퍼 껴놔요 항상. 운동화. 네, 그래요. 에어컨디셔너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can I use the air conditioner? 죄다 How can I로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룸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How can I get a 룸 서비스? 이거는 뭐 룸 서비스 번호를 누르면 되죠. 그렇죠. 수화기를 들고 룸 서비스는 보통 9번. 맞아요. 자, 국제 전화를 걸고 싶어요. 어, 이분 큰일 나겠네. 아, 그렇죠.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How can I make an international call? 네, 따라하고 싶지도 않네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네. 오케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See you next time. Bye bye.